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아버지여 우리를 종으로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마귀가 꽉 차서 모두가 마귀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사계께 맹시하고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길은 한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구름 타고 쉴 때 만나는 다른 천사 되게 주시고 이내 말씀을 걸머쥐고 북방까지 갔다가 하루로 갈수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계 12장입니다. 12장은 심판을 예고합니다. 선지서에 남은 것은 모두 심판과 세시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수계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자야 대표자입니다. 12지파를 살리라고 선지를 16명 보냈는데 12지파가 안 들어요. 한 명도 안 들어요. 그 이상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배반해요. 원인은 뭘까요? 원인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적이 아니고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원인이 뭐예요? 선악가가 드라케면 그렇다. 그 선악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뭐 주려고 선악가 만들어내야 돼요? 더 좋은 것들이요. 그게 성경은 모락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깨우게 인간이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 성경을 많이 보면 사명자만 성심이 와서 알려줘요. 알았어요? 성경은 예수님껀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사랑을 쏟아부으자 성경이 성취가 되지 율법으로 성취가 안 돼요. 율법은 사람 죽이는 법이고 성령의 법이 이기고 또 이기고 영육을 살려내는데 하늘에서 왔어요. 이 예식엘서가요. 땅이 아니고 그러면 인자야 네가 폐역한 족속 중에 그하도다. 이 땅에는 모두가 폐역한 사람이에요. 선악가가 폐역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하고 눈이 있어도 안 봐요. 마귀만 쳐다봐. 돈만 쳐다봐. 성경 안 보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오늘 조회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속상하지? 못 견디겠어요? 화가 나서요. 왜 그러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내 백성이 홍해는 건너왔는데 도무지 내 말 안 들어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봤거든. 가짜야. 마음이 가짜야. 그래서 내가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불만 불평이야. 가난을 가리 가는 게 필요 없대. 애교부터 다시 돌아가겠대. 60만 대 죽어서요. 그럼 애교부터 죽기 왜 나왔나 이게요. 알 수가 없어. 언젠 좋다고 나오고 언젠 싫다고 버리고 그게 인간의 폐역성이에요. 눈이 있어도 못 본데요. 여러분은 성경이 보입니까? 눈이 있네. 우리 귀만 눈이 있고 다른 게 눈이 없어요. 새이를 뭔지 몰라요. 개시로 들고 다녀도 개자도 몰라요. 그도 뻔뻔스럽게 다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들을 기가 있어도 듣지 아니 하나니. 그 아담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보고 듣고 부수령했어요. 선화가 봤어요. 생명가도 봤어요. 그 판단하면 생명가 먹을까 선화가 먹을까 알 수 있는데 뱀의 힘이 세니까 잡아갔어요. 아기는 힘이 세요. 여러분 막이 못 내겨요. 백번부터 백번 넘으세요. 백전 백패라.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백전 백승이다. 그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볼 때 다 폐역했다더니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더래지 다시 말할 때에 예수님을 읽으시면요. 하지만 내가 듣기 싫다고 우린 상관없대. 이거 옛날 소리지. 지금은 보금시대니까 마태보금시대야. 틀렸다. 지금 개시로시더라. 시대다. 그때도 모르고 양식도 모르고 그게 취했어요. 그게 쓴 거는 단다 그러고 단건 쓰라고 자기가 반대로 간다고요. 그게 폐역이요. 인간을 폐역해서 못 써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에게 X 깎여서요. X 나는 X다. X은 O다. 알았어요? O X 하나요? 이 세상은 X다. 죽었다. 이 세상은 불탄다. 노하태와 같이 심판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시려는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대기요.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 말 내 교회에 올 때부터 들었다. 70년 전 들었다. 세상 끝났다. 바울사도도 끝났다. 아직 안 났다. 그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택자예요. 택자는 이 성경이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요. 에세계의 시대가 현재 사건 우리는 우리 시대의 현재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 6천년도 하루요. 우리는 6천년이 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사는 법이 달라요.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복받아가래요.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택해서 주는 거예요. 야곱의 시대만 주되 12지파에게 1만 2천명씩만 택해 준다는 거죠. 이따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행구는요. 요즘 말하면 니아카요 니아카 자동차 짐실릉차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실천적으로 시벌만 보여요. 에세계야 니 백성님 말 안 듣지 예행 연습해보자. 너 이사증 사가지고 니아카에 싣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이사가 봐. 뭐라 하는가. 니가 니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렇게 보면 어 정말 풍고 온다든가 오는갑에 에세계야 도망간다. 이사첩사 간다는 거죠. 보면은 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나 너고 나는 너고 상관없어. 이 예루살렘의 대표가요. 에세계야이요. 근데 몸은 바벨을 했지만 예루살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심판을 받게 됐어요. 왜? 에세계야서를 통해서 에세계야서를 이루는 역사. 그래서 니가 이사를 가면은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강아지는 생각없어요. 맨날 반만 다르게 되죠. 자, 예루살렘의 시대기야 정권이 곧 잡혀가는데 모르겠다. 니가 한번 해봐라. 이사첩사 가봐라. 그들이 보고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냐. 4절 너는 낮에 여러분 이사를 밤에 가야 낮에 가요. 낮에까지 멀면은 밤도 가지. 밤낮 가야 되지만 되게 낮에만 가면 되지. 낮에 그 목전에서 니 행구를 밖으로 내 길을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이사람 백성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옴 길에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려오고 땅을 보지 말쩌다. 부끄럽다. 쫓겨가는 사람이다. 사람이 이삿짐 사고 가면 땅도 보고 가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땅 보지 말고 그래서 땅을 보지 말라. 얼굴을 가려오라. 창피스럽다. 강제로 잡혀갈 것인데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속속의 길 징조가 되게 하믄이다. 징조는 뭐죠? 미리 보여줘. 징조 예표가 징조 그 이사회 팔자에게 이사회 집에 아들이 이사회하고 아들 둘이 징조와 예표가 징조와 예뻐 2700년 전에 이사회 집에 아들 둘이 재림 때 지금 이 시대에 이사회 가서 이루는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예표가 쓴 징조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시기로 7절 내가 에스게리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생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메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짐을 옮기는 등짐 대개 사람들 집게도 짐을 지지요. 또 무거우면 바퀴를 달고 끌고 가죠. 이사갑니다. 지금 8절에 이튿날 이사갔어요. 이사갔는데 이튿날 아침에 여호가의 말씀이 또 내게 인바에 가라살대 인자야 뭐 이상하지 않으? 너 순종했지?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폐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종을 이사시켜놓고는 너 주변에 동네 사람이 너보고 무슨 말 안하더냐 아무말도 안하던데요 미쳤어 여러분 여러분 동네 이사찍에 들어가라면 가봐야되지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게 인정사정 아니요 이런거 안그래 밑에 사람 이사가도 몰라 그렇겠지 야박한 심정이다 진짜 니가 묻기를 니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요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가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함 예존 미리 보여줘 그럼 에시에게 이사찍이 세 가지 받듯이 예루살렘도 다 이사찍이 가면 바벨론 가야 돼 미리 미리 했잖아요 예조 징조 앞으로 절작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 성경을 종말입니다 지금 될 것을 2600년 700년 3천년 전에 아브라메게 4천년 전에 보여준 것이예요 알았어요? 성경은 전부 종관론이에요 그 우리를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거에요. 우리 복받아가라고 그 성경 안 보면 지워주고 성경만 따라가면요 새 땅의 복을 받아요 또 말하기를 11절에 나는 너의 징조라 예존의 징조요 앞으로도 미리 미리 했자 미리 내 이사촌 쌌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것이 징조다 그 말이에요 북한이 막는 징조는 뭐에요 천혜인태다 그 회사에 안했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북한은 망해서 안 망해서 망했지 2000년부터 망한거지 징조가 망한건데 그 중공도 망했죠 소련도 망했지요 소련은 언제 망했냐면 75년도 망했어 초막절에 그 성경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그 성신이 와야 믿지 기름구음이 와야 믿지요 인간을 좀 폐역해서 이 성경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알았어요 세상에 소설도 보고 신문도 보지만 성경은 봐도 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깨달을 마음을 안좋다 했어요 내가 해만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 갈지라 어디로 가요? 바벨론 몇 년? 70년까지 살고 와야 돼 그 도론사님은 누구요? 서른바벨이요 그 종말도 서른바벨이 없어요 구약이 종말이니께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굴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시디기아요? 왕은 어두울때에 어깨에 행굴을 메고 나가며 시디기가 도망가요 예림의 39년에 가닥 잡혀있어 그 끌려와서 바벨론에게 심판 받아야 돼요 그 왕자는 앞에서 멸치 죽이고 시디기아 눈은 어떻게 했어요? 눈은 눈은 못보는 눈을 뺄 거 아니에요 눈덩이 무거워요 빼면 가벼워 못보는 눈을 빼버려야 되지 여러분 눈을 잘 보여요? 그건 빼면 안되지 하여튼 성경 못보는 눈은 앞서다 뺄 거야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하니 하려구 자기 얼굴을 가려우리라 하라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개 잡듯이 그 물로 잡아간다는거에요 아스루 바벨론에게 430년 연대요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한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목적 지거되요 바벨론 여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아람이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요 그래 그 저주 받았으니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끌어냈지요 어디로? 가난 복지로 근데 이 후손들이 또 제일 질취 우상을 다시 보내 그게 바벨론은 썩는 장소야 유브라함은 썩는 강이고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요 알았어요? 큰 강은 아람의 사들 저지받은 강이고 이스라엘의 제출인 요단강은 생명의 강이요 적어요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축복 중 강이요 자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라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시리게는 못 들어온다 그 바벨론 가서 어서 죽는다 무슨 죄인데요? 새지나 말 안 들었다 이사야 예림이 예색을 안 들었다 그 지금도 안 들으면 이렇게 돼요 듣고 새실에 갈게요 안들고 죽을게요 그 구야 거울이요 우리 얼굴을 보라구요 잘생겨먹으나 못생겨먹으나 피해 깍자서 썩게 돼서 그리어쓰님이 새우냐 새해줘서 살래 살판 났다 이기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그게 시리게 아직 경호원이 없어요 다 잡혀가요 보호갑시다 예림이야 39장 시리게야 보호를 못 받아요 경호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39장 사절입니다 유라왕 시리게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바벨론 군대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샇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왕이 구멍갔어요 아라바로 갈띠아이네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리게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잡혀서 하마땅 림다에 있는 바벨론 왕 누부간의 사례대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랬죠 그분 시리게야 정객들이 경호원들이 왕을 못 지켰어요 왜 급하니까 자기 사기 바빠 도망가 버렸어 왕만 놔두고 우리 박재희 대통령 시거 당할때도 사기 처리가 못 지켰어요 경호실장에 대해 권총도 안 잡고 들어갔어 권총을 항상 하시는데 김지혁을 믿었기 때문에 권총 풀어놓고 갔더니 그 총이 맞춘거였어 여러분도 총을 한 명 갖춘게 되요 언제 날 쏘지 못해 이 총이 뭔데 성경이야 성경이 총이야 막히고 오거든요 성경으로 쏴야 돼 그대 시들이야 경호원들이 도망가고 왕을 혼자 두려야 자폐가 눈에 빠졌어 자 6절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아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가 죽어 왕이 또 유다왕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이 기인들이 정시방백들이여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하여 사슬로 걸박하였더라 그랬죠 그럼 왕권이 무너졌죠 예루살왕권이 끝났어 사오랑에서 사오랑은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사오랑 초대왕 셋째 사오랑을 하나님이 기름 부는데 왜 버렸을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와서 부숴되겠어요 아말략을 다 죽여라 콧구멍 수음등간을 다 죽여 사람이나 침새든지 이게 사무엘의 명령이오 근데 사오랑 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가게가 사오랑님 나 살려주세요 말 잘 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짝 비는데 어떻게 칼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왔어 살려주지 사오랑이 지가 하나님 같어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들 안하고 지만 그래 그 다음에 양떼 솥대를 부니깐요 살이 통통쥐이 좀 얘네이 갈비 같어 맛있을 같어 그래 죽이면 썼잖아 그 산채로 가져가 산채로 그 살찐 거 가져왔어요 그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한게 아니고 내 신하들이 예배들이었고 양떼 끌고 왔지요 내가 한게 아니냐 책임협회 아담같이 내가 사나고 아니냐 여기다가 줘서 먹었지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시오 당신은 불순정에서 왕권을 펼시켜 그다음 다이색이 넘어간거에요 순종 안하면 아담도 순종 안해서 쫓겨났고 여러분도 순종할게요 안할게요 안하는거 많던데 내 맘도 하던데 기한을 줬소 5개월까지 줄테니까 하라 5개월까지 인정받으라 인정받으라 이 말씀을 허용 찍어라 100% 그러면 인이다 이게 따라합시다 믿을거는 믿고 아미를 버려 그 인 못맞아 인 안좋아 100% 다 믿어야 돼 엔데디지 난 자세지 구의사 그 대풀이 되어야 인이 되요 그 시드기아 정권 때 부자를 어떻게 했어 부자 요즘 부자되기를 기도하는데 부자 어떤 청년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가면 부자됩니까 아니요 부자되면 수모금 가세요 수모금 우리 교회도 어떤사람 수모금 가세요 부자되려고 안하 안하더라구요 아 계시를 받는데 적게는 좋은데 난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가 부자되면 물어봤고 내가 부자되면 내 책임을 보지거든 왜 부자되면 무거워서 드리먹고 다 털어버려야 오래가지 무거워서 가져올까 엘리아 뭐 가져왔어요 적금통장 아니야 무거워서 오토버스 던졌어 그런데 뭘 가져가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에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른데 빨리 쓰세요 학계의장 8절이요 예 언덕언덕 당신 것이야 왜 당신 것까지 내가 주인도 못해 종료미 종료미 종이지 종료미 주인 사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래서 왜 주인도 못해 그 주인도 못해 지금도 사우리가 많아 지 마음대로 살다 쫓더나 그거 봅시다 39장 8절 봐요 도대체 시대기아 때 부자도 어떻게 했는가 갈대하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리며 아이고 평생 봐도 돈이야 하지만 불탔어 요즘 불장나지요 불타면 어떻게 해 다 없어지는거지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십이 대장도 못살아다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베너로 잡아 옮겼습니다 다 잡혀갔어 집은 불타고 사람은 잡혀가고 십이 대장도 못살아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서 노숙자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요 서울역 앞에 서울역의 노숙자가 한 40문제인답게 그 사람들 집에 반앞에 대우비를 키게 집을 얻은거 그 집이야 시간문제야 딱 바뀌면요 전부고 까르빗이 가서 가서 땅 당하고 살아 이게 우리집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 반차 시간문제란 말이였거든 옆에서 그렇죠 본문에 시리아 정권에 부자들이 시간문제 왕이 잡혀가 부자 잡혀가 재산 불탈어 그렇게 빈집에 누가 사느냐 거지가 사지 거지가 거지가 1등이다 우리교는 거지 모으는 교회요 부자가 엄마한테 설정 못들어 한 시간 전부터 도망가버려 왜 부자 많다까면 양심 괴롭잖아 거지가 복받다까면 자꾸 모이들잖아 오길까지 네 거지가 부자요 거지집 뭐 있어 그래서 그래서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라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 오면 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 갑자기 공짜로 생겼어 70년까지는 살아야 되거든 회복될 때까지는 그럼 예수교 심장 가세요 자 몇 절 봤어요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물로 사용해 예루살렘 다 잡아가라고 고기 잡듯이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하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내가 하나님 말이요 그 호위하는 자와 분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시들기 안을 잡혀가야되는지 보호 못 받아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이방인이 마귀 일본보이 짐승인데 열방 중에 해치 후에야 그들이 나를 요호한 줄 아느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낭져 다니엘 씨의 친구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예비를 받아야 돼 지금은 우리 재단을 통해 예배 받아요 지금 아구시시 예배 안 받아요 KNCC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라 하나님의 중앙재단을 세워서 한 구원자로 예배 봐도 대단하죠 울격 세계에서 애그땅 중앙재단이죠 언제도 그리 찾아왔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성악관데 음악을 만들고 작사 받고 작사 받고 그런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게시록 보고 그 사람이 게시록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케 그런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미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쳐 소복 받았는데 자기한테 많이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마니산이 있잖아 거기 참성단이 참성단 벨 참자 거룩한 성자 재단단자 거룩한 아들을 목을 따는 것이 참성단인데 그걸 말하더라구요 내가 저 선생님 그게 잘 모르죠 뭔지 장세기 이십이냐고 장세기 있어? 깜짝 놀랐더라구요 자기는 65살인데 오늘까지 역사를 공부했는데 장세기가 한국의당을 첨단단거에요 예 그렇게 당군이 신이 아니고 전산에 곰새끼인데 많이 살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거에요 그런데 하필 참성단을 그 단을 피색에 써놨어 한문으로 참성 써있어 야 진짜 아브라함 아들 이사비 죽은가메 근데 사실은 그 모델이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같이 와서 십자가 죽을때는 모래하셔야지만 그분이 재림할때는 한반도 유다란 말이오 한국역사 그래서 당군이 나라를 건국할때에 아브라함과 연령같아요 주제는 2000년이오 그러게 이 나라의 풍속을 야 복받는건 재단이구나 하고 그대로 모델을 따라서 카메라있어 뭐냐 참성수고 거기다가 돌재단이 딱 내부 반탓하죠 가봤죠 꼭대기 그게 아브라함의 재단이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복이 거기 있으니까 복받아보려고 만들어 본거이오 알았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오 다른 나라는 참사는 우리 나라는 있지 두근데지 이 나라 두근데있어 저쪽에는 퍼메 이메이란 말이오 편하지요 그리고 우리 재단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 세개가 애급인데 애급 넓은 땅 중앙에 한 재단은 여호와의 재단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목숨 보고 야 여호와 줬던지요 19절 한절만 주는거요 이 재단에서 목적은 권치는 것이다 그런데 19절만 받았으니 권치는 것도 모르고 앞에 다 서서 모르고 한절만 이룬거요 7년동안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처로 가시는데 앞뒤로 보니 아유 재림주를 만나는 재단인데 4대강 아니고 5대강 성재단이오 답이 남았다고요 그게 왜 이 재단을요 힘써서 섬겨야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받쳐야되 괜히 몸만 받았다면요 사우랑 같이 쫓아내버려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걸리가 없어 성경 보문들은 훈종해야되 안하면 하나님을 잘라버려 그것은 구약을 보여주면서 여덟 집안 다 잘라나갔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속하니면서 또 믿었어요 지금도 세상 믿으면 잘려나가 졸리나요 잘려나간다 이제 하여튼 다른것이 들어오면 졸아요 다른것이 못 들어오면 막아야되요 7장은 새로 15, 16절이오 그러나 내가 그중 몇사람을 남겨뒀어요 22여 키대교 중에서 몇사람이 3도동에 있다고 3도동에 중앙재단에 변경기둥들이 갈갈개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세번씩 자백해 소르몬이 성경 짓고 왕상 8장에 했죠 하나님 저하고요 우리 백성들은 죄만 짓고 살아요 잘났다 잘났어 죄만 짓고 사지만은 이 재단에 와서 예배드리면은 제가 싹 없어졌죠 그래서 짓자로 목욕통이야 재신의 목욕통 잡혀가도 그쪽에서 이쪽은 됩니까 되지 그 말이 말이 됩니다 잡혀가도 돼 그 3개의 사람이 이쪽만 보고 자라만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준다 그게 중앙재단이지 큰 구원이지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거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강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그들이 거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여러분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바베르 포르데면요 밥 맛있겠어요 잘 맛있겠어요 예 아무리 자유가 없고 식물적 포로가 되는데 종사해야 되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겠지 응 그게 뭐 뭐 바짝 많아도 얼굴이 까매지지 수건같이 예 자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에 강포를 인하여 바베르는 강포자여 그래서 땅에 가득한 것이 항모하게 됩니다 이 땅에 아담의 타락으로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 소망은 로마서 8장에 성신이 소망이요 사람에 그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땅이 항구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하자라 하사타라 이게 이제 예조라는 거요 구약은 전부 진조요 종말이 될 것을 그 구약 보면 우리 가보요 아담이 날 자신이요 예 그게 구약의 모든 종들이 예수님이 쓰는 종들인데 바로 예수님이요 그렇게 마귀를 못 이기니 하사시 여수님이 모자에서 와서 마귀를 잡았다고요 아담이가 흙에 흙으로 아담이가 배 비기면 여수님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아들이 집을 불러서 그럼 아버지 가서 집집 줘야 되지 내 몰가다 내 자식 아니야 그 애비 아니지 이분이 된다 보다 그럼 여러분 친자식이 사고 나가서 죽으면 가봐야 안 가봐야 돼 오지 말고 다 가는거지 그럼 하나님 아담이 만들어서 죽었어 천하가 먹고 그 찾아와서 만드신 분이 그분이 예수야 간단하죠 성경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위에서 오는 역사 인간들이 못 당하리 짐승 사상망해 짐승이 된 새끼들이요 상망해버리 666이 망해 그게 벨이침이 아니고 666이 줄자면 마귀요 자동차가 컴퓨터가 아니라니까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지금이요 지금 때가 급한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여신이 제대로 안 안하다는거요 다 그렇게 믿어 걱정말네 하라 전쟁은 안한데 날이 더디어 바벨이 안 온다는거요 사람들이 예수기를 말하니께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북방 오다가 이미 북방을 치시고 왔는데 눈에 못 박게 되면 안 믿어 우리는 진절복음 있잖아요 북방 공상당은 전부 70원도 싹 망한거요 예 성탄절 풍년이 우리 한국에 준 징조요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냐 에세게리야 속담이야 거짓말이야 허풍이야 풍설이야 뜬 소문이야 무슨 바벨이 놓고 무슨 아수로냐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 속담을 그치려면 이루어지면 되죠 언급으로 잡아가면 이 속담을 못하겠죠 잡혀가면서도 속담이야 속담할거야 잡혀가면서도 입을 막아야지 입을 막아야돼 어느 성견들과 아멘사람들 다 성견들 속담을 이렇게 그래서 통교교에서는 통교교에서는 통교교회에다 전도관에서는 박태서 제가 이 성경이 이루어진 조건이 두개요 하나는 악조건 악조건에게는 조건이 아플 때는 박태식이 죽어있더고 호조건에게는 안 죽어있더게 그래서 앞쪽이 죽었대요 그래서 성경이 갇혀져요 아니 하나님 절대자가 무슨 하나님이 마개한테 밀렸다 땡겼다 합니까 하나님 마개를 만들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 없어 비록 한대로 되는거야 그 마개는 아니에요 마개는 마개도 처음에 이란 종교들은 마개가 처음 있었을 때 이 원론이야 마개도 스스로 있었고 하나님도 스스로 있었을 때 그 두신이 있어서 싸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거에요 그게 뱀소리요 자 용을 잡으리 예비엘 마개 사탈겠죠 그 다음에 예비엘 마개인데 무슨 언젠 그전이 있어서 창세기 3절에 두려의 강좌한 뱀인데 24절에 용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려니 여러분 십에 달랑 터지면요 우리가 전한게 있잖아요 계시록 전한거 그거 성실일 때는요 많은 사람 돌아옵니다 왜 이게 속담자가 진짜거든 그거 봐요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섭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가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중에 흐탄한 묵시나 아침하는 복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그럼 예세겔만 하나님 종이지 그 나머지 종마다 마개종이요 그 마개는요 전쟁 안 났다케 한란 없다케 그 그들이 언제 가면 입을 막느냐 한란 터지면 입에서 옷도가 버리지 그렇잖아요 만남 평화공전 뭐 다불신이 하다가 한란 터지면요 복사가 도망가지 왜 항축 잡으려면 다 도망가야되지 그 끌려갈거지 25절 나는 여호바라 믿습니까 그럼 예세겔인 누구종이요 여호와의 종이야 그 수류바벨도 여호와의 도장을 내겠잖아 우리가 겉으로 보게 시시해도요 하늘복부의 도장에 와있어 이자단이요 그 도장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요 이 말씀 읽고 들으면요 데려가겠대 간단해 뭐 이걸 뭐 이거 놔봐요 이걸 들고 시간바당 이렇게 하시간대라고 하면요 나 한번도 못하겠어 나 하시간보 되겠어 힘들어서 근데 긴발빈에다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데려가겠대 이렇게 쉬운데도 안 믿어져요 사람들은 이상해 쉬운거는 안 믿고 어느금 믿어 이렇게 이거 100금이요 100원짜리 100원이요 이거 하나도 안좋아 이거 진짜 100금이면요 이게 얼마짜리요 수천만 되지 근데 이거 100원 같으면 안 믿어 여러분 이 성경이요 금이야 금일관이야 이거 그냥 읽으시면 졸아가자 할수도요 하나님 기분 나쁘다니요 금일관주로 간대 왜 졸아 졸기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비밀이 오면 심요 막쳐 십별 백삼조 구편에 하나님을 심요 막치기야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몰라요 비밀여 감천이 쌓여져서 쌓여 비밀여 군대 에스겔에가 참 대표로 나와서 욕많이 먹어요 하나님 하라그리지 벽서를 하지 말라그리지 칭칭시하여 여러분 처녀가 시집을 가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또 자기는 며느리이거든 가버리게 어린이 두층이야 할머니층 어머니층 자기 밑에게 할머니시키도 해야되야 엄마 시어머니 해야되 안하면요 만날 호장나 그게 칭칭시하여 칭칭시하여 어른 밑에 살아 에스겔에는 하나님이 하라그랬지 백성 하지마라그랬지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다 사라 빵두고 해가지고 상처여고 도마토여고 고개옇고 해가지고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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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야 돼지고기였지 먹잖아 그거 말먹으면 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안한다고 백성을 하지말라그랬지 복발로 찡겨서 죽겠어 그렇게 해야돼 그게 슬픈 말이야 이리지 우리가 뭔지 이걸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일꾼 쓰니까 일시키고 같이 살자카는데 뭐 기분 나빠 일한다고 힘든다고 그래 왜 맹수에 집에 되겠어요 내일이가 제일이지 교회일이 내일이요 하나님일이요 내일이지 우리 맡겨줄 수 있게 고맙지요 월급 단점은 아니고 월급은 당 다준다는데 월급 안죠 아니 당 다준다는데 월급 아니요 눈을 뜨세요 길을 여세요 세상이 울 겁니다 개시록 11장에 나팔 일곱째 불면 이 세상 나로 누구 나라야 돼 우리 신랑꺼야 그 신랑은 부부일체야 알았어요 24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허탄한 몫은 없는 아부시시 목사들 설교 케이애시시 아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여러분 뱀하고 손잡고 사망해요 공상당 정권하고 기독교하고 손잡고 세계교협회가 그게 생명이 있겠냐고요 1948년도 WC 장설때 예수탈회가 들어와서 축구축구에 들어갔어요 기독교 목사하고 스타리나깜만치로 교회에 목사다 죽여놓고 들어와서 우리 평가단치 만들자 그게 WC시요 그것도 모르고 따부시 해야되는데 또 그거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25절 나는 여호와라 에세계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도 백성들은 거짓말이요 에세계엘은 귀신들여서 우리 선자들도 일법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일법을 가르쳐도 지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잖아요 그 배우들 합니까 왜 깡패도 나오고 도둑림이 나옵니까 학교가 다녔는데 학교에서 도둑림을 하고 도둑질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선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하죠 근데 전부 도둑름들이 다 대안 나온 사람들이야 예 요즘 또 문제가 또 롯데가지고 형제가 싸우지요 돈 때문에 이게 내 끼다 내 끼다 아버지 쫓아내고 두짜들 아버지 참 내꺼 다 이기겠네 아들한테 웃긴다니까요 제가 창피스럽다 돈이 가정을 망쳤어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렇게 안하겠죠 아버지 쫓아내겠어 어 자리편 아니라고 부상한 사람들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전부 부자들은요 집안 사막에서 지금 가정에서 돈 뺏으려고 쟁탈전 예 우리도 그렇게 했죠 돈 많으면 없애기 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심판 대상이요 그건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오라면 갈 거 아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세상의 음성은 더러워 악한 음성들 주님은 사랑으로 같이 살자고 재킹도 다 맡아주고 사망도 없애주고 자자손으로 폭발해 이따 찾아줄게 오라면 빨리 와야되지요 네 안하요 그리고 갈아주다가 예수를 알아요 안을 팔아먹겠어 그 갈아주다가 계속 있는거요 이 지구촌에 혹시 여러분 갈아주다가 아니에요 주님 이래 손에 끼치는 사람 갈아주다가요 자기도 몰라요 귀신다 가면요 귀신 종이니까요 귀신시키는 거요 귀신시키는 거요 제삼작법은 그 귀신이야 그래서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요 그 양심도 무너졌는데 양심도 없는데 님들 저렇게 주였다가 교회에 나온다 또 예언 읽고 들으면서도 속에 귀신이 같아가지고 귀신의 종 심부를 하는 거요 그게 누구요 갈은유다이요 예수님 열둔죄에 잔쳐 놓고 야 내일 6월절 내가 죽는데 오늘 중에 6월절 먹자 자 이 떡은 내 살이야 먹어 근데 이 유다가 먹을 수 없어 먹으면 구원이거든 그 떡을 받아가지고 남부로 이렇게 떨어뜨렸어 땅에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안 보여 보이지 이 의자 안여오면 되겠다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 챙비스레게 먹어야 될 땅에 떨어뜨려 안 먹어 포도주는 양 이거 은약의 피야 먹어 이게 새 은약의 피야 내 피야 먹어 이 피 먹고 또 먹으면 영생해 근데 유다가는 안 먹었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성적 안 먹으면요 멸면 이 성적이 예수의 사이요 남은 거 뼈락이라는 뼈 초막절 뼈 먹어요 지금 2월절을 맞도록 먹었고 구약사람들은 포면적이기 때문에 종말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예식의 37장 있잖아요 이 마른빼다라 할 때 아담이 뼈요 이 맛을 먹으면 변화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거에요 2500일 후에 지금 이루어지는거에요 우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에 사람은 다 뼈가 됐어요 다 공급을 가지고 뼈가 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났다면 1차 부활에 숨겨져 하고 우리하고 변화돼서 올라가는거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5절 나는 요호하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비역한 족소가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아주 요호하의 말이래라 하사탈 이게 참 25절 중에 생전 사라생전 누굴까 이 사라생전이 어떤 성질일까 그런데 이 본장에 볼 때 누굴까 예시겔 하나는 예시겔을 하고 예시겔하고 예시겔하고 죽어받는거에요 그 예시겔 죽어지면 만수살했잖아 다시요 시대에 오늘 예시겔을 하고 우리 죄다이란 말이에요 그 인회장 아니에요 왜요 안했거든 예시겔 예리미야 다녀는 아니었어요 왜요 예편을 하면 안돼 순회할거 순회해야 되고 예편을 예편하면 돼 그래서 가라삼장에 단체가 둘나오죠 예편단체 순회단체 예 그러면 여호수와가 사탄과 싸우다 옷이 더러워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니 죄를 사야되고 옷이 더러워진게 제 옷이라 옷을 벗겼다 세월입혀라 그런데 서가가 입혔다가 하나님 그 여호수와 머리에 모자가 없는데요 모자는 니가 만들으시오 알았어요 6장 12절에 순회 자격에서 떠나서 여호수와 머리에 금열감 받으시었어요 그럼 순이 누구냐 예편 밑에 순이 남아 그래서 서가가 3자 8절에 여호수와야 너와 너 동료들은 예편의 사람이라 내가 종순을 해야 되니라 그 종순이 나오면 세계를 마신거 다 세겨서 하루에 제약을 다 지해버리리라 그래서 초대받는 어디로 포도나무 무화가면서 초대받고 그 초대하는 데는 자본주의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로 안가볼 수 있어 2사 41장 3절에 동방골에서 가는데 하나님 건설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발로 안가볼 것이냐 북방도 가야 돼 그죠 오나젯을 갈건데 미바 4장에 아벨룸 가서 거기서 사비룸 죽었다가 북방팔을 가는거요 우리 이 성경은 우리 간이 길이요 예표의 길은 끝났고 72년 8월 7일날 그 다음 순회시대요 알았어요? 그 이목사님은 계실수 받았어도 예를 들면 못매쳐 예표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13,4천명이 다른 천사가 남아있어요 그 이목사님은 예표의 다른 천사 여호수와 사명 순이 아니에요 그 순은 자기곳에 도달할 때 자기곳이 어디냐 학계사가 자기곳이 구의사에서 그게 이 목사님은 학계사를 안했어요 한번 틀려 그 이상 19장 19절 한절로 했어 그 7년 동안 체조 가셨다고 거기서 학계사고 나서가 일으셨다고요 술이 나와서 예 그런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지금 죽는게 편한데 예 이 시각으로 돼요 이 우리 시대에 너희 생전인데 생전에 살면서 생전에 복목받으면 죽는게 낫잖아 응 니 생전에 된다고 했어 그렇게 이목사님은 안 돼 이목사님은 안 돼 그거도 그렇게 순이 될 사람이 해야 이걸 맞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딴소리 하면 돼 안 돼 역사가 왜 더디냐 금연이 난다 또 공갈치되구나 하나님의 공갈쳐 하나님 복을 많이 주려고 잠깐 기다려다 주는 것이지 예 여러분도 호박집 가가지고 한개씩 부지 말고 찰떡 나와서 한개씩 먹으라고 말하지 한개씩 먹으라고 이만 아파 하나님들 축복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딱 틀어줘 그래서 이 땅 다 차지하네 그 다음 26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가라사드린 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오늘 교회들 한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아이고 그게 제시록 말하면요 우리 시대 안 되는데 아주 백년 흐드리리라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가 꼭 먼때에 대하여 여호하는 도다 하나님 먼때에 가까운 게 아니고 먼때에 근데 하나님은 에시길리 생전이다 그 에시길리 생전이다 그 에시길리 생전이다 그 에시길리 생전이다 그 제가 74년도부터 읽었어요 에시글서를 예림이 와서 다니엘서를 예 순이니까 읽어야 되지 읽으니까 알맞아요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봐도 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가시니까 이제 송아이 새끼가 송아이 바깔아야 돼 큰소가 잡혀가면서 송아이 바깔아야 되잖아 당하고 보니께 알려지더라구요 알려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딜지 않을지니 하나님은 거지는 못해 에시길리 생전이 된다는 거에요 그럼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에시길리 누구냐 순이요 순 그 여기서 다 밝혔어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하여 나 주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사 타라 하나님 하사 타라케 일은 하나님 일인데 에시길리 종도민이니께 에시길라 네 말 아니여 내 말이니께 네 백사님께 하나님 일 한다고 하사 타라카다 그렇게 하면 돼 알았어요? 하나님 책임질 거 없어 하나님 책임지지 이 종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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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에 있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방식에 안 되죠 그 사우라는게 건방식하다 쫓겨나서 다해선 얼마를 겸손한지 재직고 나단해 와서 왕이요 왕이요 왕이 재직하면요 안목혀 그 비유로 그 비유로 우리집에 부자 우리집에 부자가 사는데요 손님 안 되죠 자기집에 양띠 많은데 아까워서 손이 되질 안하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손님 대질했습니다 이런 놈이 우리집에 없 살아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는지 바로 내 앞에 앉았어요 나한테 앉았어요 야 칼로 가져와 나단히 내가 내한테 하나씩 있어 나는 왕인데 그래도 칼로 목 잘 수 있어요 안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겸손이요 여러분들 겸손하시지 교만하셔 그만하셔봅시다 32장입니다 이 성산놀이가 동방역산대요 수르바벨 여사로 끝을 맺어요 430년에 하늘로서 나린 불길 마귀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어진 곳 변하성도 뭐 이어서 상대모장 갖춰도다 하늘로서 새잎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줄인양태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까지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룩바벨 역사로다 힌도능도 쓸데없고 일곱념의 원전역사 푸른세섬 나게하여 젖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감사도 받으셨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람이 무너뜨려야된 낙원을 아람을 만든 마지막 아람이 오소서 아버지 약속 율법대로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치니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시고 성경들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만에 부활하여 만행의 왕이 되셨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길이 되셨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명령에 무조건 복종 아멘 암으로 해되겠으나 선악과 질이 박혀서 모두가 반대하고 하와가 뱀 따라갔듯이 기독교도 용을 따라서 어느 이 기독교가 부패 타락해서 소름은 성경이 부자 되었다가 다 불타버리고 잡혀갔듯이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됐나이다. 그러나 잡대교회 선물학교회는 한란구피이 많아서 지님 앞에 인정받고 보호받고 예전에 보고받지만은 나오들과 교회같이 부자가 되어서 부자가 꼭 좀 많은 사람은 다 불태워버리고 심판을 받게 됐나이다. 계시록을 들고 다니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잠을 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을 겨울해도 모두가 잠꽃에 맞고 이 몫이는 옛날 말이지 지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 안 된다고 이렇게 에스겔시대 사람같이 막연히 역사하겠나이다. 그날 낙심하지 말고 우린 증거 맞추고 주님만 내리게 사오니 성경님이여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순종을 해결시켜서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 복종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남은 종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감사금을 손길과 가정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안식일 시간보다 우리 마음의 밥 산악과 밭지를 갈아 붙여서 생명의 시를 심고 또 때렸다 양심을 먹고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변화소도 모집하는 중학교란 사명 다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